어 그렇지 여기 색상 딱 있네요 보좌 방어구 색상도 있어? 오 야 이거 딱인데? 좋아요 무기 색상 무기 색상은 이색가자 그리고 소품에는 야공우자 이런거 말고 이거 이걸로 야 잠깐만 야 어 이거 갈까? 어 야 이거 나 왜이렇게 좋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아니다 야 막구청에 레어 레어함이 없어 막구청에 레어함이 없으면 안돼 야구무자가 야구무자가 그리고 뭐 둘리는 둘리는 뭐 둘리 그런거 둘리가 녹색이네 아 이거 좋아 씨 둘리는건 이거 가 그리고 머리는 하하 머리 적절해 머리는 더이상 바꿀게 없어요 어 머리는 더이상 바꿀게 없어 머리는 머리는 바꿀게 없구요 무기 색상은 어우 진짜 극혐이다 어우 아 완벽하다 어 지렸다 야 사용자 지점에서 이름좀 바꿔 어 됐다 그리고 천양이 가자 천양이가 제일 멀쩡하게 생겼네 잠깐만 야 이거는 쿨 누나를 예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냐 저쪽이 얼굴이 제일 되잖아 수정 들어가는 모범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여기다가 어 끝 이렇게 다 가구요 그리고 색상 바꿔줍니다 색상은 음 빨강색이 맞고 튀기 때문에 주황색이면 짜증나요 어 약간 존재감 없는 흰색으로 가자 어 좋아지 괜찮은데 야 디자인이 괜찮은데 야 디자인이 괜찮은데 어 디자인이 괜찮은데 됐어요 어 야 잘 지웠어 야 오 좋았어 머리 색상은 이대로 가고 피부도 컬 누나 좋아하게 약간 좀 이런 걸로 하고 눈 색상도 우리 컬 누나 좀 좋아하게 사륜안으로 그리고 방어구는 아까 색깔 똑같이 초록색으로 갑시다 심주샷 좋았으 나이스 좋았어 간다 출격한다 야 이렇게 했는데 싹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싹 죽는 거 아니야 하나의 전투자 우리의 전투자 전투자 대체 도전을 받았다 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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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의 전투자 여기 부상이며 모르겠는데 죽음은 개낭감한거지 부상이면 모르겠는데 죽음은 개낭감한거지 한번 써봐라 주며 보급품 밖의 모든 적군 처치하기 이쪽인데 딱 여기서 느껴지죠? 여기서 딱 포스가 느껴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설마 씨알절 오진 않을거야 협량! 협량부터 어 협량 고기방패 가만있어 이 스나가 누구냐? 스나가.. 스나가 크얼누나네 가만있어봐 이 정도 갈까요? 으흠 자 경계 경계 가는 부분 음 그 다음에 스나는 여기 위치가 좋을 것 같애 저쪽에서 상대가 나오면 딱 스나를 따기 좋잖아요 권총 경계 그리고 어우 이거 너무 앞인데 어우 너무 앞이야 어우 이건 너무 앞이야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앞이야 이건 너무 앞이고 여기는 뭐 나올거 없어 그치? 이쪽? 그냥 일로 가자 응 어 오른쪽에 소리나지 않았냐 방금? 이쪽에서 무리하게 가지마 무리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가 이쪽 위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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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위치고 난 위치고 여기 왔던 적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가자 어어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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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 저 괜히 가자 뭐죠? 이거 뭐야 왜이래 고통 고통 주네요 눈을 어 눈 개 고통 주네 그리고 장교한테 꽂아야되 생각해보니까 어 저 장교 활용해야되는 부분이거든 지금 누가 갖고있냐 이거를 어 콜누나 아니잖아 얘가 갖고있네 이거 누구야 아유 둘리 이거 북혐이야 이거 이씨 얘가 갖고있으면 어떡해 이씨 그럼 일로 가야되구요 경계가자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름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저희 다 방송클럽원들입니다 제가 다 개성을 살려서 이름 다 지었습니다 장명 센스 센스 오졌습니다 아 발음 조심해야겠다 아 일로가자 이랬는데 왼쪽에서 나오는거지 설마 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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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월 누나가 딱 여기서 헐 누나가 여기서 요념을 자극하는거지 72%야 그렇지 좋아 들어와 들어와봐 들어와봐 장교 들어와봐 설마 들어오다 죽으려나 oh 장교 죽는거 아니야? 장교 죽으면 안되는데 어어 장교 죽으면 안돼 야위으!! 작전은 뭐..완벽 했어요 지금 사실 작전은 뭐..너무 좋았어요 장교 뭐 또 있겠지 뭐..어 작전은 뭐..아주 깔끔했습니다 자..저 장교 저것만 아니면은 여긴가? 여기서 좀 소리나는 것 같애 장교 시체는 안되나? 스컬절 아 근거리에서 작동해야 됐네 이거 시체에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시체에 해당한 안되? 시체에 해당한 안되려나 이러고 있으면 경계하는 것도 애매 어어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저거 뭐야 아 장교 없다 장교 없어 스컬젤걸 어드벤트 장교에게 사용하기 이거 살아있을 때 써야되는데 어차피 지금 장교가 없고 55%?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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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려 하지만 믿어봐야 되는거지 불가능은 도전하는 것 그렇죠 역시 우리 그 헐헐크 누나 아주 좋았어요 나는 총 쏘는 여자가 좋더라 낭만적이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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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져 좋아져 자 여기서 한 마리가 돌아가는거야 이렇게 어 장비가 이거야 가운데 있는거야 여기가 목적이였네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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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쏘면 아 야 솔직히 이건 진짜 아니다 그쵸? 이거 그리고 뒤로 빼야되요 이거 지금 위험해 이거 위험할 수 있어 어 위험할 수 있어요 애매하대 되게 애매하다 어디로 가야되지 되게 애매하네 이로 가보자 아 미친 지한테 걸었어 아아 미친 실수했다 얘 앞에다 걸어주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안 들어오네 오히려 얘 또 쫄았네 지가 어 지가 쫄았어 어 뭐지 어 나 어어 야 오히려 얘를 맞추려고 그랬어 어 다행이다 야 얘한테 방어걸기 리어 잘했네 어 와 와 와 와 와 와 나 진짜 와 나 큰일낼 뻔했어 와 어 개 깜놀 아 어 깜놀 이거 지금 이거 자동차 여기까지 불 붙는거 아냐 이거 불안한데 이거 어 이리로 가 그냥 가 가 가 가 배기 91%야 자 잠깐만 이게 스나가 만약 여기서 확률이 좀 됐나봐 33% 지금 방금 나 크월 누나가 마모나 나 믿지 날 써줘 이렇게 날 쳐다봤어 지금 봤지 저 눈빛 믿습니다 누나 가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된 이상 왁굿이 낯설 차례다 가자 휴 휴 휴 아 오늘 게임 재밌었어 조졌다 조졌어 이건 조졌어 이건 조졌어 이건 조졌어 왁굿형 구해야돼 이거는 이건 응당 구해야돼 31%? 어려워 일로 가있는걸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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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둘리밖에 없어 47%? 가야돼 크롯 aal 미칫 제발 피해라 야 이거는 Karl 정면에서 망했다 이거 어 안돼에엥 Biology 헉 ф 왁굿형 피 많이 안빠졌어 두명밖에 2칸 밖에 안빠졌어 괜찮아 이건 이건 둘리게 구할 수 있자 이건 응당 둘리게 구할 수 있자 87% 이거 못썼면 진짜 극혐이야 이거 말이 안되는거야 이건 응당 그렇지 가야돼 2칸정도면 그렇게 저거하진 않은거 같은데 어? 잠깐만 지금 모든 적을 처리한게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란 얘기야 이게? 아 나 또 그러면 이 부분이란 얘긴데? 그치 맵이 여기는 어 그래그래그래 여긴 거의 다 썼어 그리고 오른쪽에서 덮칠 가능성이 크단 얘기야 헐 누나가 위험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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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애들아 이거 터진거겠지 확실하게? 아 이걸 답은 새 지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풀려갑니다 아주 근데 지금 외계인이 안오는데 이거? 중회보급품 중회보급품 파괴막기 이거 아니었어? 중회보급품? 이거 아니었나봐 이게 아니었나봐요 위치가 다른거 아니야 지금? 아까 이거라고 들었던거 같은데? 내가 찾아 죽여야되는 각인가? 아무리 봐도 여긴 없어보여 어 그냥 한번 질러봐 여긴 없어보여 그래 여긴 없어 여긴 응당없어 어? 아 이쪽일수도 있겠는데 맵이 아직 엄청 많네요 응 맵이 많어 다들 한번 돌아보자 스캐너 없어 아직 못 만들었어 미안해 고급품은 됐는데 안 만들었어 아 재장전? 음 그래 그래 이리빨 어어 어어어 어어 carefully 경기 안해놨는데 경기해뒀으면 là 여기 있었네 얘네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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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 이거 실수했어 이거 자동차 위험해 이거 자동차 위험해 이거 자동차 위험해 지금 여기서 끝내야돼 끝낼거면 아 총알이 없어 자동차 위험해 자동차 빠지는게 좋아 이거는 이건 힘들었어 5에서 7 아 못 죽여요 둘 셋 어 7 터지면 죽일 수 있는데 47% 38% 어차피 얘네 지금 경계태선 아니기때메 아이고 아이고 야 협량 한번 간다 협량 빡빡 한번 돌자 빡돌기함이 협량 가자 일곱개 칠타가자 그렇지 아아아아아 으앙 양아치지 참양아치지 응 응당이지 좋았어요 이러면 진짜 얘기 달라지는 부분이예요 이러면 얘기 달라지는 부분이야 어 이러면 얘기 응당 달라지는 부분이야 어 이러면 얘기 응당 달라지는 부분이야 딱 걸어가서 어 딱 걸어가서 여기서 바로 발사 88% 안 될 리가 없지 잘 가세요 어 수고 수고 에니미 다운 클릭하이씨 상황 확인 완료 모든 적군은 선별되었고 임무 완료다 흡연 연기작전 완료 부상당한 병사 한 명 있어 아 까비 응 샤샤깍이죠 샤샤깍? 응 평균 공격데미지 4.44샷 아 히 응 슈 3명 다 진급했습니다 바이퍼 헤부샷 이 생명체는 지각능력 뿐만 아니라 높은 지능까지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파충류입니다 독주머니를 비롯한 기초 생리학이 육지생물과 놀랄만큼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독주머니는 의료 목적에 맞게 합성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함으로 저기 뭐야 의료 그 뭐야 아이템이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자 맞굿 얼마나 다쳤나 봅시다 4인 이 정도면 거뜬합니다 바로 추위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협량 업그레이드 가자 협량 뭐지 어둠 속의 습격 잠행 상태에서 적을 공격하면 25의 조준 보너스와 25의 치명타율 보너스를 얻습니다 섀도 스탭 이 병사는 경계나 대응사격을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상대가 경계해놔도 안맞는다는 얘긴가? 와 이거 괜찮은데요? 그럼 내가 타다다다다 달려가서 막 칼로 막 샹 하는데 총을 못 쏜다는 얘기잖아 10명이 경계해놔도 안된다는 얘기 아니야 개멋있네 이거지 당연히 확률은 눈발 좀망이 안돼 새롭게 진급한 베테랑 병사는 추가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커스터마이즈?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나? 여기가 아닌가 본데? 추가 커스터마이즈가 없는데? 아 딱 봐도 협량 냄새? 긴급 긴급 그렘린을 보내 아군의 혼란, 기절, 공포, 의식, 불명 등 정신 이상 상태의 효과를 제거한다 그렘린으로 적 로봇이나 기계 유닛의 해킹에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적 로봇? 이때까지 근데 로봇이 나온 적이 없어 그치? 어... 어... 뭐가 좋을까? 둘 다 만만치 않게 좋은데? 나는 근데 의료 쪽을 가게 했어 왜냐면 해킹은 또 분명히 확률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순간이야 하지만 캐릭터가 계속 이제 뭐 정신 이상 돼가지고 지우 혼자 막 나가 막 떨어지는데 개 챙기려면은 게임 게임 매내 끝까지 스트레스 받아 어 하자 하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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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컬잭을 어드벤트 장교에게 사용하기 그리고 미국 동부와 접촉하기 현재 남겨두고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방송 때 더 깊이 엑스컴2를 진행해보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좀 1편 좀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하기 꼭꼭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